뒤에 10일에서 뭐 배웠나요? 어 뒤에 10일에서요? 예 어..무엇을 가지고 있니? 이라고 묻고 답하는거에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진도가 엄청 느린데 언제 보고하고 올거에요? 어 제가요 그..영화학원 안오는 날에는 미술을 가고요 네 미술학원 안가는 날에는 영화학원에 가야돼가지고 엄청 바쁘시다 일주.. 네 학원에 가 똑같은 시간에 시작해볼까요?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술학에 가기 전에 시간있자 그때와 오케이 시작 나 또 끝나고 놀지에 망가는 뜻인가? 어.. 쏘폰 쏘폰? 어떻게 써요? C E P E E E E E E E E 소리가 셀폰 아냐? 셀폰? 셀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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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뭐 전혀 감도 못 잡고 있습니까? 셀폰 여기에서 바이크 바이크 B I K E 여기에서 어.. W A T C H 오케이 컴퓨터 컴퓨터 메 L liksom H Assembly 컴퓨터 컴퓨터 틀리면 안 돼. Umbrella. Umbrella. U-M-B-B-E-R-E-L-A. 루치. 오케이. 잘했어. 아니 최민이랑 종비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Umbrella라고 우산으로 공격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.. 과제다. 하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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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고. 헤브도 있는데. 이 안에 뭐 들어있어? 두..나 버즈. 두..나 더 두들어있어요? 이 안에 뭐 들어있어? 두 들어있어 더 두들어있어? 그.. 어.. 두.. 더.. 그래. 나는 가지고 있다가 뭐야? 어.. 이 안이 뭐에요? 혜.. 아임.. 혜.. 아임.. 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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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임 햄입니까? 아임 햄입니까? 이렇게? 햄.. 햄.. 무슨 씨에요? 하다시. 근데 얘가 도대체 왜 필요해요? 난 가지고 있다 아예 해부죠? 네 그러면 해부 속에 뭐 들어있어요? 두 들어있어요? 더, 더 들어있어요? 다 있는거 또 새로 해야되는지 자민이군요 너는 가지고 있니는 뭐해요? 너는 책 갖고 있니? 도료 뷰브 도료 뷰브 도료 뷰브 어. 두 구나 너는 책 갖고 있니? 도료 뷰브 어 북 예, 도료 뷰브 어 북 예, 도료 뷰브 어 북 이랬어 어 도료 뷰브 어 북 그럼 이 안에 뭐 들어있어 지금 이 안에 두요 두요 얘는 두 안 들어있고 빠져나갔고 어 여긴 두가 들어왔고 이 안에 그래서 뭐 들어있어? 이 안에 뭐 들어있겠어? 어...더지요 더두 들어있겠네 다 틀립니까? 셀폰 길었다 싶으면 아니 아니네 왓츠하고 엄마를 맞았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어...더지 시 하브어 바이크 도시헤브아바이크? 도시헤브아바이크? 왜 두가 아니고 더세요? 어...크크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왜 두가 아니고 더시니까 씨 니까 희 씨 잇 기억 안 납니까? 희 씨 잇 그녀는 가지고 있니? 두리 아...더즈...시...헤브 그녀는 가지고 있다는 뭐예요? 어... 그녀가 가지고 있다는 뭐예요? 시...헤브 뭔 헤브야? 헤브는 더즈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 아냐? 그러면 뭐예요? 그녀가 가지고 있다 시... 시...헤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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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시...헤브가 아니고 왜 시...헤브 해야 돼요? 헤브가 무슨 시인데 하다시인데 이 속에 뭐야 뭐가 들어가고 시 때문에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? 더즈요 더즈가 들어간 거다라고 마르고 딸토록 언젠가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예스... 예스 시...더즈 예시 더즈 예스 시...더즈 그럼 더즈는 뭐 대시고 왔어요? 더즈는...헤브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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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? 더즈 시...헤브 에... 더즈 시...헤브 어...바이크? Er... ...바이크라고 물었는데 가지고 있으니까 예스 시 도즈 하네 그러면 더... 더즈는 뭐 대시고 왔어요? 더즈는... 자전거 갖고 있나요? 예 그냥 자전거 가지고 있습니다 도즈는 그래서 모델이 왔어요 계속 똑같은거 계속 가르치고 있어 도즈는 모델이 왔어요 어 바이크 예스 시 어 바이크야? 이거 무슨 시야 무슨 시 하다시잖아 하다시 자민아 그러니까 모델이 와서 도즈는 예스 시 누가 다 만들어 줘야 되는거 아니야? 예스 시 어 예스 시 해수 해수 속에 뭐 들어 있어요 도즈요 그래서 도즈가 여기 와 있다고 해수와 바이크 대신에 도즈가 여기 써 있다고요 선생님 다 가르쳐 줬던 겁니다 어 그새 또 까먹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 겁이 가지고 있다면 그는 가지고 있니 그는 가지고 있다 그가 가지고 있다는 얘가 이 속으로 다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니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야 하다시고 뭐 들어있는 경우야 왜 도즈가 들어가 있어 도 말고 He, She, It이 문장에서 등장했잖아 네 그런데 갖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, He does 그러면 도즈는 뭐 대신 왔어요 He has a watch 그렇죠 He has a watch 헤드 속에 도즈 들어 있으니까 Yes, He has a watch 이걸 이렇게 긴고 대신에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Yes, He is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계속 Does he have an umbrella? 왜 어, 엄브렐라가 아니고, 언 엄브렐라야? 자민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아, 어, 이, 오, 우, 에, 에 이런 것들 뭐라고 배웠어? 어, 기흥, 니은, 디귿, 리을 미음, 미워서? 얘는 뭐고? 얘는 무슨음? 어, 자음 얘들은 어, 어, 모음 왜 여기에 어 소리가 모음이니까 모음 앞에 어 안쓴다고 선생님이 했죠 근데 무슨 어, 엄브렐라야? 어, 엄브렐라는 이 세상에 어, 엄브렐라가 어딨어, 언 엄브렐라지? 어? 자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똑같은 얘기를 선생님이 무한대로 계속 해주면 그게 네 머리 속에 있는 거야? 없는 거잖아 어? 나중에 너 시험 칠때 나 데리고 가서 시험 칠 거야? 아니잖아 네 머리 속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얘기 했으면 왜 어가 아니고 언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문장을 읽혀야 될 거 아니야 야 어 이거 좀 이따 문장할 때 어 엄브렐라 안하고 언 엄브렐라 해야지 이런 생각 안 했습니까? 어... Does he have an umbrella? 무슨 어 엄브렐라입니까? 언 엄브렐라지? 안 갖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? No, he doesn't. No, he doesn't. 어... 엄브렐라... 언 엄브렐라 에이... 그는 가지고 있다 했으면 또 해야 돼 했으면 또 그는 갖고 있다 어... Yeah, he has... He has... Mm... He has... He has... 그는 갖고 있니? He has... 그는 갖고 있니? Does he have... Does he have? Does he have?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어... He doesn't... Have... 니가 어디서 배우지 않았어? 어? 헤브의 뜻이 뭐라서? 가지달아서 하다씨라서 하다씨가가지고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하니 누가 뭐하지 않는다 무슨 다진트 언어브렐라 다진트 옴브렐라 다진트 뒤에 하다씨 와야 될거 아니야 . 아니 왜 궁들여서 그동안 배웠던걸 왜 싹 깡그리 다 까먹었니 어? 어? 그래서 아미 톡 일단 나눠부터 보자 안녕하세요 셀플 컴퓨터를 하려고요 저런 매너 없는 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업 다 까먹었으면 새로 또 배워야 돼?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? 너는 만든다. 나의 아빠는 만든다. 너의 아빠는 아이스크림 만드시니? 너의 아빠는 아이스크림을 만드시니? 네, 그는. 아니, 그는 아이스크림을 만드시니? 그는 아이스크림을 만드시니? 새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? 뭐하러 배웠습니까 그때? 그는 아이스크림을 만드시니?